동성애자의 후계는 누가 이끌게 될 것인가? 동성애는 어머니의 폐륜으로 일어난 후천성인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일까? 22세에 왕이 된 성종은 16년의 제2기간 동안 많은 공을 세웠으나 38세가 되던 997년 병을 얻자 자신의 조카이며 경종의 아들인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에 사망한다. 성종은 죽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고 후사 없이 사망한 성종의 뒤를 이어 18세의 어린 나이로 왕송이 왕이 되자 그의 어미인 헌혜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헌혜왕후는 주로 천추궁에 머물렀기에 자신을 천추태후라 칭하게 되었다. 천추태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의 불륜으로 귀양보내줬던 김치양을 다시 불러들였고 인사권을 포함한 거의 모든 권력을 내주게 되었다. 이에 목종은 김치양의 지나친 월권을 경계하며 그를 내치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어미인 천추태후의 반대로 실패하게 된다. 왕이 되었지만 허수아비로 살게 된 목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경종과 같이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때 목종이 사랑을 하게 된 이가 있었으니 여자가 아닌 유엔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다. 유엔간의 출중한 외모에 반하여 남색을 즐기게 된 목종은 유엔간이 소개한 유충정이라는 또 한 명의 남자를 알게 되어 그와도 동성의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 목종은 유엔간에게 정사의 모든 권한을 부여했으니 고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훗날 어미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게 되었고 후사가 없는 목종은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그 당시 목종의 후계자로 유력시 대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대량원군이었다. 김치양은 수차례 자객을 보내 대량원군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목종은 병까지 얻게 되었다. 위협을 느낀 대량원군은 목종에게 구원 요청의 편지를 보내지만 목종의 연인 유엔간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었다. 하지만 목종과 유엔간의 사이를 질투했던 유충정은 매번 가로막혔던 대량원군의 편지를 몰래 빼돌려 목종에게 전달하였다. 대량원군의 편지를 읽은 목종은 절에서 살고 있던 대량원군을 대껄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석영 도순검사 강조에게 대량원군을 보호하라고 지시하였다. 개경으로 상경하고 있던 강조는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된다. 목종은 이미 죽었고 이 왕이 친탈을 모의한 천추태우와 김치양이 그를 제거하고자 어명을 사칭해 불러들였다는 소문이었다. 고려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조는 자신의 안의를 위해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진입해 김치양 일당을 처형했으며 대량원군을 현종으로 즉위시켰다. 또한 폐의된 목종은 유배지로 향하는 도중 강조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